아 으 으 으 때는 2019년 여름 내 나이 20대 후반 어느새 그 자랑을 달리고 있고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놀러가게 죽게 생겼는데 아 이 놈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보냥인지 쌍쌍 맞아 짱 붙어다니는 꼬리 허허 이 갈수록 살구나 활활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참다운데 외로운 이 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까 활활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참다운데 외로운 이 몸은 이들와 함께 돌아갈까 아 아 아 아 아 사랑은 어찌어찌 어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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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게 되었니 아 이놈은 지일이 바쁘다고 모두 모든 싸돈은 하루에 카톡만 몇 번 그나마도 다 맞지않지않고 다가짓이놈이 수렝이 다 넘어갈 듯하니구나 이럴 시 저 아 하 할 할 할 할 할 ですか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지구 왔다 대신